다음 소식입니다. 1만 2천 세대 넘는 가구가 들어설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일주일째 멈춰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가 추가 공사비를 놓고 다투고 있어서인데 숨겨진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둔촌주공공사중단은 그동안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물밑 상황은 달랐습니다. 공사 중단 직전 재건축 조합이 건설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사후 검증을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건설사가 그동안 요구했던 대로 공사비를 올려주겠다고 적었습니다. 돈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셈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합은 마감재를 고급화하겠다며 주방과 욕실 가구, 타일 등 19개 품목과 특정 의사를 제시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면 돈을 더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기존 계약에 따라 이미 마감재를 발주했다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공사 중간에 이렇게 마감재를 바꾸라는 법은 처음 봤습니다. 재건축 현장, 재개발 현장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조합은 특정 회사 제품을 요구한 건 실수였다면서도 좋은 제품을 쓸 권리는 조합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4, 5년 전에 한 거를 굳이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사실은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저희는 오히려 거꾸로 의심하는 거고요. 끝없는 갈등으로 상호 신뢰가 약해지면서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은 한동안 공회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